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시의회가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회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제22대 총선에서도 여야 대표가 헌법 수록에 찬성한 만큼 국회가 개헌하는 즉시 여야 협의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는 27일 전남 순천에서 열리며 건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실과 여야 지도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버스 총격으로 희생당한 민간인들을 추모하는 인권문화제가 열렸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광주 주난마을에서 제11회 기억이 니은이 축제가 열려 참석자들이 노란 풍선을 달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시를 낭송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습니다. 80년 5월 23일 11공수여단은 주난마을이 지나가던 25인승 버스에 총격을 가했고 승객 18명 가운데 15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또한 계엄군은 부상당한 2명을 뒷산으로 끌고 가 총살 및 안매장했는데 주민들은 비극이 서린 그날을 추모하고 악몽을 떨쳐내자는 뜻에서 지난 2014년부터 축제를 열어오고 있습니다. 전남 의대 신설 공모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로 예정됐던 5인 간담회가 무산됐습니다. 순천시와 순천대학교는 신뢰성이 무너진 상태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의 정치 행위는 도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며 전남도가 일방적으로 통제한 5자 회담은 불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이병훈 순천대총장이 불참하더라도 내일 장흥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박홍률 목포시장, 송하철 목포대총장의 3인 회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건설과 부동산 관련 기업의 부실 자산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며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019년 팬데믹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업 대출이 22.4% 증가했고 자금 사정 악화와 법정 관리 신청 등으로 부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같은 기업 대출 증가세는 같은 기간 가계 대출 증가율 1.1%보다 크게 높고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과 중동발 전쟁 위기로 경기 회복이 지체될 경우 부동산과 도소매업 등의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